화면 상단 왼쪽의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와동에 위치한 올수리댄 빌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이곳 학군으로는 와동 중학교가 도보 1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와동 초등학교는 도보 4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노선표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동에 위치한 올수리댄 3룸 빌라 내부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대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세로야 많이 외로웠지 친구들이 널 못살게 했니 너는 유난히 작아 보였어 미안해 세로야 너의 슬픈 마음 몰라줘서 이제는 너에게 둘 다 없는 진한 친구가 되어줄게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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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내서 같이 달려보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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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당근도 아픔도 보이지 않는 너의 미래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왕부동산은 안산 전 지역으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와 나 함께라면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